음악 위촉장, 배우 이민호 귀하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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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ion 이제 교회가 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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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정말 좋은 에너지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멋졌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선 세종학당의 홍보대서로 활동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민호와 세종학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라고 조금 물음표를 다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덧 데뷔한 지 13주년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정말 많은 해외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서툴지만 한국어로 저한테 진심을 전하려는 모습 그리고 소통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저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번 세종학당과의 연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국, 한국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와 한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대서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